긴급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연 앞바다에서 3월 16일 저녁 11시 36분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새벽 2시 현재 후쿠시마연 앞바다에서는 규모 7.3의 강진, 규모 3.9의 지진, 규모 5.6의 강진, 규모 4.0의 강진, 규모 4.5의 강진 규모 3.6의 지진 규모 4.0의 강진 등 3월 17일 새벽 2시 현재까지 총 7번의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규모 7.3의 강진 이후 여진이 발생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1년 동일본대 지진 당시 규모 9.1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수도 도쿄에서도 건물과 집안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후쿠시마연, 미야기연 등의 1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올 수 있다며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바다나 해안 근처는 매우 위험하니 해안에 있는 사람들은 즉시 자리를 피하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직후 전국 210만 가구에서 정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도쿄 19만 호를 비롯해 니카다연, 후쿠시마연, 이와태연, 아우모리연 등에서 정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우 일본 총리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 권고를 설치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우선 생명을 지키는 행동을 하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일본 당국은 원전의 방사설량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코스트 실시간 방사설량 측정 장치값의 변화가 없는지 조사를 벌인 결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와 제2원자력발전소와 니가타연 카시와자키 카리와 원전 시설의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거쳐 태평양 분지를 가로지르는 환태평양 조산대 부레고리의 위치에 있어 평소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동북지역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촉발시킨 규모 9.1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당시 쓰나미로 약 1만 8천 5백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3월 16일 전역에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후쿠시마현은 일본 관측사상 최대인 규모 9.1의 강진이 발생한 2011년 3.1의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인류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꼽히는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다음 수준의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2011년 3월 12일 후쿠시마현 소재두국 원전 가운데 제1발전소에 최대 높이 40m 정도에 달한 쓰나미가 덮쳐 방사는 노출 등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에 대해서는 11년 전 발생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